칼 없나 칼? 벤치? 칼 없나? 이클립스 만들어주게 눈깔 하나로 만들어주게 뭐 없나? 잠깐만 피 튀니까 우선 이거부터 있고 어디 보자 내 안경이 잠깐만 기다려봐봐 가만있어봐 내 보안경만 찾으면 잠깐만 여기 있나보다 자 보안경 끼고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이 뒤져버렸네? 아, 이 뒤져네. 언제 일어났지? 아, 나는 계속 맞고 있길래 이게 그냥 맞으면 죽을텐데 왜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나 싶어서 설마 무적이 됐나? 무적이 된 설정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였네, 맷진만 존나 좋은거고 죽네. 아, 맨조 아닙니다. 그만이세요. 자, 이거 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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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만 볼래 답을 잘라버릴거야, 알아서? 자, 여기 왔어요. 너희들이 어디서 잡은 저항군들을 다 얻었다가 모아놨어 너는 무슨 말이야 저항군들 없어 거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 저항군들 없어 흐흫 찬웨어!!! 미끄럼티드가 뭐야!! 말할게 말할게 저항군! 저항군들은 어디자? 너보고, 이제 가만히지. 너를 찾았다. 네가. 네가. 너를 찾았다. 그래, 그곳이 그곳에서 찾아냈다. 그럼 너의 한 방에 있을지. 나보단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 그냥 잘 부탁한다. 그럼 너 죽여버릴거야. 알겠습니다. 좋아 좋아. 자 이제 베르린으로 출발해. 아니다 일상영어는 어느정도 알아 듣겠는데 이 개같은거 전문적인 용어 나오면 뭔 개소리인지 싶어서 못 알아 듣겠어. 어둠의 물에 도착할 때 크란타, 사운드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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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쇼크 느낌이 둘이 결혼했나? 약간 바이오 쇼크 느낌이 없음이 내 손을 잡게나 난 이 차와 함께 있겠네. 안 돼. 여기 안에 있어. 왜 여기서 기다릴 거야. 전부 다 죽여봐라. 아버님 절 너무 잘 믿으시는데 장인 어르신께서 저는 거의 로봇이죠. 아버님이 신랑을 아주 잘 구하신 겁니다. 자 어디보자. 이쪽 안에 있는 건가? 네 들어가세요. 자 칼전 하자 칼전. 나 에너지 불었다. 나 에너지 불었네요. 저거 못 차징하고. 120으로 고정된다. 아까 100이었는데. 저거 못 차지. 하나 잡았대. 데드 원. 저기 하나있고 정리해되어 있네 후... 싼카른 무관은 알람기기예요 여기 꼭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있지 않을까 여기 위에 위쪽에서 이쪽을 아마 감시하는 놈들이 있을텐데 아래 아래에 지금 아무것도 안보이죠 맞은편에 저기하나있고 요기하나.. 저..저새끼다 제일잡아야되 쟤 쟤 쟤 쟤 쟤 쟤 잡아야되 시 Prophet 올라오려나 뒤자 뒤자 아..이걸 걸리네 마머 신나게 놀아볼까 그러면 걸린마당에 하아와유 투데이 와 형아한테 덤벼서는 안돼 팔 하나 없어져버리고 막 그런다니까 까불면 팔이 없어지고 손이 없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뭘 많이 모르네 저 장교들만 처리하면 신고를 못하네 무기들이 더 진화했다 똑같이 생겼는데 음식 먹으면 에너지 차고 좋네 테슬라 수류탄이 있는거 보니까 내가 봤을때는 전자기기에 뭐 그런 애들이 많은가 본데 야 보급 잘나오네 크아 보급 잘나오네 좋네 근데 군대가 왜 필요할까 전세기를 먹었는데 먹은지 10년밖에 안돼서 군대가 아직 있는건가 이 동네에 대체 낀거 같은데요 할아버지 쌍라이프샷 쌍라이프샷 무슨 요기서 총알을 많이 얻어가야되겠어 총알없으면은 진짜 찐따 되거든요 바로 여기서 죽인 애들도 전부 다 다 먹었나 끝났나 다 죽였나 얜 내가 죽이 아 내 젤 처음에 죽였구나 여기서 개소리가 들리는데 추천해준 분들 감사드립니다 추천 한가지만 눌러주세요 야 개 더 더 업그레이드됐다 와 완전 완전 그때는 그때는 실험용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지금은 완전체가 돼서 뛰어다니네 개쩌는데 뒷길로 어디 들어가는 길이 있나요 한번 들어가 보고싶어서 갔었어요 한번 들어가 보고싶어서 갔었어요 차에 갔는데 뭐 다 다 뒤져있고 뭐 그런건 아니겠지 말도 안되게 막 뒤져있고 이런건 아니겠죠 야 할머니 생활력 강한거 봐봐 뭐야 여기 올필 없었네 차로 오는거였네 아 샤발 총알 너무 많이 썼네 왓 더 뻑 와 와 이거 뭐야 이 상자안에 뭐 엄청 많이 들어있었네 할머니가 하나 보냈어? 할머니 존나 세네 오 이 상자안에 뭐 아이템이 있네 몰랐던데 잘 부숴야 되겠네 이거 ? 뭘로 부시지?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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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알아는 이유가 왼쪽 오른쪽 돌아가면서 쓰거든요 저는 탄소비가 많은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쓰면은 오히려 더 장애에요 양쪽 다 쓸 수 있는데 하나를 버린다는건 날 장애인으로 만드는 거지 위쪽에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폭팔물? 폭팔물 같은 소리하네 이거 아이템 파밍하는 맛도 쏠쏠한데? 그냥 걸어 올라가면 아이템 더 많이 주는 거 아이가 이거? 그래 좋잖아 여기까지 원래 저거 뭐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건데 그냥 뚫고 올라가잖아 이거지 야 근데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만들었어? 대단하네 아 잠깐만 여기도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이득 아닐까? 별로 안 이득처럼 보이네 걸어내려가야 걸어내려가야 되네 사형장이네 사형장 사람 조질려고 아예 루트 만들어놨네 여기로 가면 안 되고 그냥 이리로 내려가자 피를 먹고 뛰자 알라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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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알라믄 뭐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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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좀 난이도가 올라갔네 아아 막 착착 꼽치는 게 막 야 막 막 빈대 막 그거 있지 떡 인절미 막 존나 세게 한 1톤의 힘으로 갖다 밀어붙여가지고 한 번에 음축시켰다가 쏘는 그런 맛? 떡이 막 가서 착착 달라붙는 맛이에요 착착착착착착착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안 들어가지는 뭐지? 터뜨리는 건가? 아 여기구나 이 게임은 나치를 까는 게임일까? 옹호하는 게임일까? 까는 게임이 아닌거 같애 낫지 낫지가 전세계를 먹었으면 이만큼 과학기술력이 올라갔을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냐 이 옥을 끼면 짱 재밌겠다 어딨어요? 시바 어딨어? 끝났나? 끝났나? 끝났네 와우 시바마 와우 시바마 야 이게 자미백션 하면은 진짜 꿀이겠다 다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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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판에는 자미백션 해봐야지 왜냐하면 쟤 알람 울리는 애 쟤 먼저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쟤 나중에 잡으면은 지원군 엄청 하고 이거 깨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니까 제일 안쪽에 있잖아 쟤는 또 그니까 딱 눈치박하고 하나하나 딱 잡으면서 와가지고 잘 죽여야 되는건데 재미있겠네 이따 해봐야지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나갔는데 다 죽어있는거 아냐? 스킬이 있어? 에이 무슨 스킬이 있어야 뻥치고 있어 딱 봐도 없게 생겼구만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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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맛 재밌네 약간 가끔가다가 개게임 냄새가 날 때가 있는데 고우분을 제외하면 재밌네요 퍽 퍽 이거 뿌셔면 뭐 나올까? 안 부서지네 보는 맛도 있어요? J? 어? 뭐야? 어? 퍽 퍽 스테이스 택티컬 어설틀 테몰리션 왓 더 퍽 스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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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차면 뭐예요? 어세신 아사신 이거 뭐 많이 해야 되는 해야지 풀리나본데 스킬이 이건 퍽을 찍는게 아닌거 같은데 아닌가? 스플린트 스피드 맞네 킬 휠 스플린트 슬라이딩 하면서 아 슬라이딩 하면서 적을 죽이면은 이게 열리고 그 다음에 위에게 열리면 이 아랫게 열리고 킬 유징 터렛 휠 마운티드 아 털에서 뽑은 상태에서 애들 몇명 잡는지 오토펜 오토펜저 엠티어 풀리파워 LKW 위다운 비싱 퀵클릭킬 퀵클릭킬 조건을 맞추면은 열리는거네 슬라이딩 하면서 세명 죽여야되고 이 차 뭐야 하얀 하얀 나 혼자 또 죽여요? 아 이 아랫게 대기 못했네 크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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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腹 rooted 크흑 좀만 내가 촥 그렇게 덮고 컬렉 크흑 으 토흑 소리 음 오 forecasts 아 깜짝이야 조용하네 마 사람이 이렇게 조용한데 살아야지 잠깐만 내가 슬라이딩하면서 너 잡을게 잠깐만 기다려봐봐 내가 슬라이딩하면서 잠깐만 나 이거 도전과자 풀어야 돼 너 잠깐만 거기 있어 슬라이딩 안되네 어디갔어 얘 야 기다려봐봐 어딨어 너 아 거기있어 잠깐만 슬라이딩 하나 더 하나 더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저기있다 슬라이딩 슬라이딩 질찾 한번만 누르셔야지 계속 누르시면은 없어질걸요 아닌가? 아 지금 나가면 못들어와요 네 지금 아프리카 서버 닫힌 상태입니다 흐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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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주무실 분들은 주무세요 저는 이 챕터하고서 웃음 9 2 넓 할배요! 다 죽였다 아입니까 할배 할배 할배! 할배 할배! 뒤에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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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배 할배 할배! 왓 더 퍽! 퍽! 개하나 재꼈고 야 이거 안된다 잠깐만 야 빵꾸 나는거 봐봐 야 뭐야 이거 야 무슨 야 철판이 무슨 빵꾸가 나야 멈추면 어디서야 돼? 퍽! 아이씨 존나 어떻게 잡지? 아 피가 없어서 미치겠네 여기 동네들 지나다니면서 물략이랑 물략 다 처먹었는데 아이씨 빠잉! 아이씨 물약 다 처먹고 다녀갖고 물약 먹을 때가 없네 이거인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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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굿! 굿굿굿굿굿 베리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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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ус은 베리굿 베를린 베를린 뭐지 이게 어 쉿쉿쉿 쉿쉿 굿 굿 굿 굿굿 베리 굿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자! 자! 자!